네 드디어 20년간 재택근무로 저를 도와주던 와이프를 설득을 해서 재택근무 TV라는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로 오늘 재택근무 TV 프로필 및 아트 작업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조건으로 저는 설거지를 하기로 해서 저는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이나 소감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세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택근무에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우리 재택근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여 년간을 저희 와이프가 물론 가끔 사무실에 나와서도 도와주었지만 집에서 밤늦게 새벽까지 20여 년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를 하던 도중에 기준에 재미로 진행하던 채널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권유를 해서 드디어 재택근무 TV라는 채널로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20여 년간 집에서 웹디자인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실력과 노하우를 앞으로도 제가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업 또는 제 파트너들을 다양한 디자인 디자인도 초기가 중요해서 초기에 컨셉을 잡는 정도를 저희 와이프가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전문적인 디자이너들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전문적인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초안 잡는 정도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앞으로 제가 상표 등록 로얄티를 주기로 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재택근무 TV를 보시면서 상품 디자인이나 초기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및 관리해주는 채널 약 160여개 채널의 스킨 또는 아트 그 다음에 프로필 등을 다 저희 와이프가 직접 해주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지만 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는KK10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2mm의 스킨 또는 곱창입니다. 이제의 상품을 면 HOLIDAY 이제는 제2mm의 스킨은 오늘의 스킨도를 가진 방例え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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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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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십니까. 안녕.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공감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을 보자. 실제로 모든 재택근무는 앞으로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컨텐츠의 컨텐츠 컨텐츠 제작을 컨텐츠 제작을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컨텐츠 제작 유튜버 컨설팅이나 유튜버 컨설팅이나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나 질문을 하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및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여년간 재택근무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재택근무야말로 여러분들의 노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수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20여년간 재택근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프로필 및 아트 작업이 완료되어 재택근무 TV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재택근무 TV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프로필 사진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메인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채널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채널 프로필과 아트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반영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유튜브 서버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 변경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로바로 완료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후 한참 유튜브를 이용할 시간대에는 접속자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의 지연이 됩니다. 이것으로 재택근무 TV 소소한 재택근무 일상 브이로그 채널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